여긴 어디지? 당신의 소망을 쫓아 결국 여기까지 찾아왔군요. 당신은 누구지? 여긴 또 어디야?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네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태초의 모든 가능성과 차원들이 모이는 장소. 수많은 위기와 적들 앞에서도 당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군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나를 오랫동안 지켜봤다는 듯한 말투군. 당신이 세계의 의지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 플레인에는 당신처럼 이 세계가 선택한 의지를 갖고 태어난 존재들이 있어요. 물론 당사자인 당신은 몰랐겠지만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 곧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당신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도 당신이 활약하며 세계에 흩어진 의지의 기운들을 모아준 덕분이니까요. 이제 원더로 인해 끊어졌던 아라드와 천 개의 교류가 이어질 거고. 이 힘을 가장 먼저 얻은 당신의 가문은 다시 예전의 성사를 누릴 수 있겠죠. 어때요? 당신이 가장 원하던 그림 아니었나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제게 당신이 모아온 의지를 넘겨주시겠어요? 내가? 어째서? 말했듯이 끊어졌던 이 세계의 원더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모은 그 의지들이 필요해요.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 이 세계는 이전처럼 연결되지 않은 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라드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당신이 모시는 이가 그걸 원할지는 모르겠군요. 이 정도 의지라면 그분을 충분히 부를 수 있겠어요. 그분? 이봐, 그게 무슨 말이지? 아직 의지가 조금 남아있네요. 그 자그만 의지의 씨앗은 본래 그대의 것. 고생한 대가로 그것마저 빼앗지는 않을게요. 날 속였군! 처음부터! 그걸 이제서야 깨닫다니... 당신도 참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이... 이건? 위대한 의지 설마... 내가 그분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이라도... 나를 부른 것이 그대인가? 그렇건 그대가 지니고 있는, 그리고 그대가 대변하고 있는 그 작은 의지는 이곳 차원, 더케이트의 의지 수많은 플레인 속에서 더케이트가 남아있을 가치가 있을지 그대의 의지를 통해 시험해보겠다 아, 그대의 대로, 이렇게атьс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윌리 проб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간 따위가 어떻게 그분의 의지를... 네메르, 당신은 이곳 더 게이트에 너무 큰 관여를 했어. 어째서... 아니야, 모든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지나친 시혜가 그대를 눈 멀게 했군. 의지를 가진 이들의 운명은 그들의 손으로 정해질 것이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대의 의지를 기억하겠네. 주군, 임무를 마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돌아가게... 의지를 지닌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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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